CGV는 컴퓨터 그래픽스 앤 비주얼이셔이션의 약자로 전산학부 박진아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현재는 3차원 모델링 및 VR, AR 기반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영상 분야까지 활발하게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연구실은 카이스트 대전 본원 캠퍼스 E3-1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에 2409호, 24135가 학생연구실입니다. 현재 연구실은 박사 6명, 석사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실의 장점을 꼽자면 간식들이 구비되어 있어 당이 떨어질 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서버가 3대나 있습니다. 1층 서버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개인 책상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니터도 새로 교체하여서 참 좋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CGV 학생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연구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메디컬 이미지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베이스로 척추를 세그멘테이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셀프 스포바이스드 방법으로 뇌와 복부의 언어말리 부분을 찾아내는 연구가 있고 스타일 트랜스포를 활용하여 체제포 분야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의 두 연구는 미카이 2021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3D로 볼륨 렌더링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2D 바이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2D 이미지에 원하는 옷을 입히는 합성을 한 후에 기존의 옷을 세그멘테이션한 결과를 이용하여 아티팩트를 복구했습니다. 다음은 홀로 렌즈 2를 활용하여 볼륨과 인터렉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볼륨 위에 선을 그리면 그 부분이 열리게 되고 정해진 손동력을 통해서 갈라진 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드웨어 햅틱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비접촉식 햅틱스 기반 인터페이스 위에 손을 올리게 되면 닿는 부분의 형상을 촉감 패턴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시뮬레이션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햅틱 장비를 활용하여 초콜릿을 저어서 녹여보거나 히트 트랜스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 해치 시뮬레이션으로 노란색 로봇파를 움직여 주어진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유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로이드의 비스커스티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많은 논문과 수상 실적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구실 홈페이지 cgv.kaist.ac.kr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cgv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